윤희석 씨! 성공! 아 윤희석 좋아요 노래 잘합니다 아니 그리고 완전 여유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팀이 꼭 우승을 하던데 그리고 약 십 몇 년 전에 SBS에 저랑 출연한 적이 있었대요 어 그래요? 예능 프로에서 그땐 일반인으로 어머 진짜요? 멋진 만나 고맙습니다 예 안에 있느라고 답답하셨죠? 예 와 너무 떨려 형님! 운명의 시간 와 그때는 그냥 일반 사랑의 찜나무 출연했다가 연예인이 됐어 자 이제 욕심쟁이 욕심쟁이 윤도연 씨 준비하고 있어요 YB랑 수영량입니다 예 각오가 대단합니다 스탑 김수희 못 읽겠어요 김수희 못 읽겠어요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애태우던 그 밤들은 지금도 생각난다 자꾸만 생각난다 그 시절 그리워진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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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다 미칠만 아직도 너를 못 잊어 유였노 형 연애를 감사합니다 수영 나는 못 잊었는데 너를 못 잊어 아 예예예 아 그렇군요 예 네 두 분 준비되셨나요 네 갈게요 그만 그만 오 지스타 에펙스 하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자 수고했습니다 뒤로 자리해주세요 자 두 분 나가주시고요 안상태 이석 나가시봐라 한 글자씩 두 번 틀리면 탈락입니다 자 이제 상태 이석입니다 자 갑니다 멈춰 오 아이고 최성수 풀립사랑 아 이게 헷갈리거든 헷갈려 헷갈려 헷갈리는 게 많아 고맙습니다 징그러운 아침 햇살이 물잎에 맺힌 이슬 빛을 빼면 푸시시 잠깨인 얼굴로 해맑은 그대 모습 보았어요 푸르른 날에는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알았지만 햇살에 비춰진 이슬은 차라리 눈을 감고 말았어요 그대는 풀립 나는 이슬 날씨가 정리해준 수 있습니다 하느니깐 파이팅 을